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사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연계교재인 수안의 실전모의고사 5회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EBS 연계는 70% 되고요. 그 중에서도 수특과 수안 합쳐 70%인데 사실상 이제 수능을 출제를 하다 보면 수능 완성에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한지세지 한정에서야. 한지세지 같은 경우는 자료가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다룬 수특은 사실 굳이 수특을 보지 않아도 뭐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수특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그럼 이제 수안의 문제들은 조금 더 자료 해석 위주의 새로운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풀어봐 주시면 되고요. 이제 수안의 마지막 분의 실전모의고사 5회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최대한 평가원이 물론 이 평가원에서 출제한 건 아니지만 평가원에서 검수를 했기 때문에 평가원이 출제라는 6평 9평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경향성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가장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올해 6평 9평 그다음에 올해 혹은 작년에 수능 완성 실전모의고사가 가장 아름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원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안 실전모의고사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커리 끝난 후에 이 커리라고 하면 끝은 자료제까지 끝난 후에 완강한 후에 시간에 맞춰서 푸시면 돼요. 우리 실제 시간은 30분이지만 OMR 카드라든지 또 뭐 실전에서의 긴장감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집에서 푸는 거니까 한 25분 정도 20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으로 시간 정해가지고 1회부터 5회까지 푸시고요. 물론 해설보고 답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해설에 나오지 않은 그리고 이게 아 어떤 자료가 변형됐을 때 어떻게 출제될 수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지 1회분 다 풀어보셨죠? 그래도 재밌는 게 수안 모의고사가 1회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어려워서 야 이거 어렵지 너희들 해놓고 이제 뒤로 가서 약간 쉬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1회부터 갑시다. 자 1회 첫 번째 페이지에 1, 2, 3, 4번 딱히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4번 우리나라 동굴은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이 있죠. 용암동굴은 화산지역에 있는 것이고 유일하게 어디서밖에? 제주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무암질이고 용암대지 철원은 현무암질이지만 용암동굴이 없고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용암동굴이고 석회동굴 같은 경우는 고생대 조선 누충군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강원도 지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고 전라북도가 있죠. 전북이 어디 있느냐. 물론 이걸로 술제되진 않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있는 곳이 바로 무주입니다. 무주라고 하면 진한 고원이 있는 곳. 소백산맥자락 있는데 덕유산자락에 흑산이 있는 곳. 그 지역에 무주에 있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울진에 있다라는 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냥 가시면 돼요. 의미 없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고요. 자 6번 봅시다. 태풍입니다. 자연재인데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링링이가 와가지고 아 사람 싫고 쫄게 만들어 놓고서는 수도권 지역은 별로 피해가 없었다. 그지? 정말 한지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죠. 보통 이제 태풍은 저기 호남권 지나서 영남권으로 빠지는데 황해로 올라와도 그렇게 수도권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자연재에서 먼저 피해액은 먼저 이걸 알아야 되죠. 피해액은 호우가 맞니? 태풍이 맞니? 이거는 케바케. 년바이년. 어떤 해에 따라서 달아지기 때문에 이걸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연재해 피해액 제일 적은 것이 대설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피해액 중에서 하나만 더 정리하자면 1회당 피해액이 태풍이 제일 크다라는 거 이거 정리를 하고 연평균 발생 횟수는 그렇지 호우가 더 많지 호우, 태풍, 대설 순서다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한 번 우리 더 다시 정리해볼까? 자, 그러면 태풍 같은 경우 어디서 피해가 큰 편이지? 내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안 따라서. 그치? 그 다음에 전북, 경북도 낼 것이고. 하지만 지역 내에서 비중 상대값이란다면 제주가 1등이다. 이 지역 내 비중 아직 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요. 태풍의 피해가 제일 큰 곳. 이건 전국에서 우리나라 전국 지역 중에서 피해가 제일 큰 곳.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런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상대값은 뭘 의미하느냐? 전남 지역에 호우와 대설과 태풍이 있지? 이 3개가 차지한 비중을 100으로 했을 때 태풍이 차지한 비중. 이걸 상대값이라 하는 거야. 이렇게 상대값을 했을 때는 제주도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 그래서 귀염둥이 제주도를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호우 같은 경우 연평균 발생해서 제일 많은 호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지 침수 피해가 크겠지.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피해 큰 편이고. 그 다음에 또 여름 강수 비율이 높은 홍천, 춘천이 있는 그래 강원도 지역도 큰 편이고. 이런 느낌. 대설 같은 경우는요. 가장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중에서 균등하게 분포를 합니다. 즉 특정 지역에 대설에 한 피해가 너무나 강해라는 게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작년 수능에 봤을 때 지역 간의 편차가, 피해 편차가 제일 작은 것이 대설이었고. 굳이 대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꼽자면 다설지 지역입니다. 다설지 지역이라 한다면 울릉도는 빼고. 그래서 대관령이라든지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의 해안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대설에 대한 피해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대설은 피해가 제일 적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지역 비교 문제입니다. 자료에서 우리가 조금 가지고 가야겠죠? 자, 이 자료에서는 경산이랑 그리고 경상북도 내륙의 이름 잘 모르는 지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경산 위성도시에 대해서 얘기 조금 하자고요. 자, 위성도시는 경산이 출제됐지만 이 자료를 변형한다면 그렇죠. 부산 옆에 있는 김해나 양산이 출제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옆에 있는 주거위성도시는 성남이나 고향이 출제될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위성도시는 어떤 대도시권 내에서 물론 이 8번에 나와 있는 가 지역이 대구의 대도시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광역시나 특별시나 주변의 도 지역과의 관계에서 주변 다른 지역에 비해 이런 위성도시는 즉,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이런 지역들은 다른 시군으로의 통근 통학률이 어떻다?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이죠. 다른 시와 다른 군, 경산에서 대구시로, 김해에서 부산광역시로, 성남에서 어디로? 서울특별시로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만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내용이어서 딱히 수능왕사 실전 모의고사가 엄청 특별한 문제, 새로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끝은 자료, 개념 챙겨서 배웠던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하자고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 이 개념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 가봅시다. 자, 농업의 경지 이용률이 있죠, 선지에. 그치? 자, 우리 끝은 자료에서 많이 했습니다. 경지 이용률은 어디서 높다고요? 네, 그루갈을 하는 곳에서 높다라는 것. 따라서 전남, 전북, 경남. 여기는 전남이 나왔지, 그치? 전남, 전북, 경남 지역. 즉, 그루갈을 하는 맥률을 그나마 많이 생산하는 이 지역이 경기보다 경지 이용률이 높다라는 거. 이거는 꼭 체크 한 번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끝은 자료제에서 이거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경지 이용률 다룬 거. 이것도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알겠지? 꼭 체크 한 번 해. 자, 공업 봅시다. 공업 자료에 여러 개 표가 나와 있고요. 우린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6개 공업에 출하해 1등과 2등 말이에요. 이거 외우는 방법이 바로 뭐죠? 그렇지. 출하해 조선 같은 경우는 석유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울산식이었지. 그렇다고 해서 울산이 항상 1등이라는 건 아니었어. 울산과 경북 비교했을 때 섬유, 제철, 아이티는 울산과 경북을 비교했을 때 경북이 울산보다 많다라는 뜻이 경북이 출하해 1등은 아니라는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다 풀었지만 우리 끝은 자료도 했던 거다. 요즘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1등과 2등을 한 번 해보자고. 이거의 포인트는 입지 제약이 어떤 녀석이 경기도가 1등이라는 걸까? 다시 한 번. 어떤 공업은 6개 공업 중에서 입지 제약이 어떤 녀석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도가 그 제조업 출하해 1등이라는 거야. 입지 제약이 어떤? 그렇죠. 상대적으로 작은 공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공장이 제일 많은 경기도가 출하해 1등이겠다라는 걸 접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조선 생각해보자. 배는 어때? 이거 엄청나지. 입지 제약이 겁나 큰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경기가 1등이 아니야. 어디가 1등이냐? 경남이 1등입니다. 그 다음 울산 되겠죠. 1등만 체크해보자. 그럼 석유는요? 석유는 입지 제약이 어때? 커자가. 석유는 수입해야 되잖아. 어유, 어유, 어유. 항구 제약에 위치해야 되지? 입지 제약이 되게 큰 거야. 그럼 이건 일단 패스. 패스 바로 해볼까? 그럼 석유는 어디가 1등이야겠어? 그래, 울산이지 뭐. 그럼 울산이라는 거야. 입지 제약이 큰 녀석들은. 울산식에 맞춰서. 단, 경남, 조선 배는 예외다. 거제다. 자,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제약이 물론 입지 제약이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석유나 조던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죠. 그래서 인구 제일 많은, 공장이 제일 많은 어디가? 경기가 1등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지? 자, 섬유는요. 어때요? 입지 제약이 커, 작아요. 작죠, 그죠? 사람들이 있으면 많으니까. 있는 곳, 많이 있는 곳을 하니까. 따라서 1등이 어디다? 경기다라는 것이고요. 그지? 제철 같은 경우 입지 제약이 겁나 크죠? 무거운 원료를 갖다 수입해야 되죠? 어디? 입지 제약이 큽니다. 경기가 1등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철은 경북식이죠? 따라서 경북이다. 포항 제철이 제일 큰 거죠, 우리나라에서. IT 같은 경우는요. 입지가 자유로운 편이죠, 상대적으로. 왜? 부가가차 워낙 크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친구도 경기가 1등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1등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끝은 자료제 색떤 내용이죠? 그래서 섬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어디가 1등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알겠지? 1등까지 확실하셔야 돼요. 경기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경북식이니까 경북이 2등이다. 1차 금속은요. 네, 경북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전남, 충남이 있죠?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에 그러냐? 1차 금속과 석유 때문에 그래요. 1차 금속, 제철과 석유는 전라남도도, 충청남도도 둘 다 발달했지. 전라남도의 어디? 광양. 전라남도의 여수. 충청남도의 당진. 충청남도의 서산입니다. 그럼 그중에서 전국적으로 어디가 더 발달했느냐? 아무래도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충청공업지역, 서당, 아천보다는 먼저 건설됐기 때문에 조금 더 출하액이 더 많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뭐 굳이 꾸역꾸역 외울려고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전남과 충남을 구분한 방법은 바로 뭐다? 이게 둘 다 블랭크로 나왔을 때, IT에서 그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바로 IT 말입니다. IT는요, 입지자이 작기 때문에 경기가 1등이고요. 충남이 3등이네요.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 그지? 그런데 전남은 없네요. 이걸로 이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뭐 여튼 그렇습니다. 자, 석유도 입지자 크기 때문에 울산이 1등이고요. 자동차 입지자이 작아, 네, 경기가 1등, 울산이 2등이 되는 것이고요. IT는 경기가 1등이고, 조선은요, 경남이 압도적으로 1등이다, 울산이 2등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끝은 자료제에서 선생님 가르쳐 주셨던 거, 이거 기술 한 번만 더 필기했던 거 복습하시고요. 이거를 이제 권역별로 구분해 주는 거, 이거 느낌 옵니다. 작년 9평에 나오고 수능이 안 나왔걸랑요. 올해 6평, 9평 안 나왔거든. 권역별로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세요. 끝은 자료제, 한 번 더 이 부분 복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북한기호 보겠습니다. 북한기호 이 4개 지역의 연교차와 체난월이 있는데요. 뭐로 접근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연교차로 접근해야 됩니다. 연교차랑 바로 뭐지? 그렇지, 최한월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지금 무슨 얘기냐? 최한월이 낮을수록 연교차는 크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북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 남한에선 기억했던 것이 군산과 강령을 기억했잖아.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남포랑 남의 청진을 갖다가 정리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암기법이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들? 네, 남자는 청바지진, 남포는 청바지진. 이거였죠, 그렇죠? 남포와 청진의 최한월 기온값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이요. 다시 한 번, 남자는 청바지진이다이. 남포와 청진. 남쪽이면서 서해안과 북쪽이면서 동해안. 두 개 지역이. 어이, 북내 수공식 따르면 북쪽이 추워야 되지만. 요것만 딱 기억해 주자고요. 군산 강령이 헷갈리면 안 돼. 군산은 군산이 더 추워. 하지만 남자는 청바지진은 둘 다 최한월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연교차는 어디가 더. 비슷하니까 연교차도 비슷해야겠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출제를 해요. 청진이, 청진이 어떤 곳이냐. 여름에도 한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름에도요. 겨울은요, 한류가 저 밑에까지 내려오고. 여름은 약간 위에까지 여기서 끊기는데. 그래도 여름에도 한류의 영향을 받는 게 청진이요. 생각해봐. 여름에 차간물이 흘러. 해안가에. 그럼 기온이 어떻겄어? 최난월이 낮은 편이겠지. 그럼 최난월이 낮아. 최한월은 비슷해. 따라서 연교차는 청진이 작은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 기억해 주시라고요. 자,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럼 요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연교차가 더 작은 것이 바로 뭐예요? 연교차 작은 것을, 큰 것을 1번 해보자. 그럼 이게 4등이지. 그럼 이게 3등이 되겠지. 왜? 얘보다는 얘는 연교차가 클 거 아니야. 왜 때문이냐? 북쪽이고 내륙이니까. 북내에서 그대로 접근하고 두 번째. 그럼 얘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해안가 아닙니까? 자, 돌아버린다. 자, 이게 중국이요. 만주요. 어이, 내륙이요. 같은 내륙인데 북쪽이니까 얘가 연교차 제일 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지? 자, 그럼 이 문제 변형해가지고 남포는 아, 그래. 남포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 그럼 평양으로 해보자고. 그럼 수능엔 평양을 냈단 말이야. 평양 어떻게 접근하겠어? 야, 남포보다 평양은 북쪽이 내륙이가 더 추울 거 아니여. 그치? 더 추우니까 연교차는 더 크겠지? 그대로 연교차. 얘가 1등, 2등, 3등, 4등. 연교차 작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거를 너네 개념 챙길자부터 계속 설명을 했는데 또 문제 적용하려 보니까 워낙 너희들이 많은 공부를 하니까 이걸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정리해봤어요. 남포는 청바지진, 남자는 청바지진. NS는 남승인은 청바지진을 좋아해. 물론 청바지를 아닐 것 같지만. 이렇게 꼭 체크해주세요. 남포와 청진의 최하늘이 비슷하다라는 것이고 최하늘이 비슷하면 연교차도 비슷해야 되는데 청진이 특이해. 왜? 한류가 여름에도 차가운 물이 흘러서 최난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교재 자료 보세요. 작지? 되게 낮지? 그래서 연교차가 작은 편이다. 이렇게 접근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남포보다 평양은 북쪽이 내륙이니까 더 춥겠네, 청진보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럼 이거 청진과 청진과 원산유소 어디가 더 춥냐? 당연한 거 아니냐? 동해안의 북쪽이니까 청진이 더 춥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19번입니다. 이 19번은 실제 마다 학생들이 질문을 했던 건데요. 이거 한번 해석하는 거,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끝은 자료제, 인구 구조, 지역별 인구 구조에서 계산한 방법 알려드렸지만 한 번도 해줄게요. 서울은 청장인치 인구의 비율이 70% 이상이다. OX냐? 이걸 묻는데 자료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청장인치 인구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청장년층이 전체 인구, 유소년, 노년, 청장년에서 총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각각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유소년 부양비가 16이야. 이건 멀음이야지. 유소년 부양비는 바로 뭐지? 청장년과 유소년 곱하기 100이 16이라는 것이야. 분수니까 상대값 아니냐? 그치? 청장년층을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유소년층은 16이라는 비율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116입니까? 분수니까 이렇게 16이 나오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아, 선생님 나는 100이 싫어요. 200이 좋아요. 하면 200분의 32를 하면 16이 나오겠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계산하기 쉽게 청장을 그냥 100으로 두자라는 거예요. 청장년층 비율이 아니야. 청장년층은 비율이 100이 아니라 청장년층은 그 값이 말이야. 가정을 하는 거야.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그럼 유소년 부양비 16 나왔다. 그치? 그럼 노령화지수 100이 있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노령화지수라는 거는요. 노년부양비를 유소년 부양비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요 곱하기 100이라는 것은 요 두 개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즉, 노년부양비 역시 16이라는 거예요. 노년부양비가 16이라는 것은요. 청장년층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이 16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것도 청장년층을 100으로 둔다고 했을 때 왜 100으로 둬야 돼? 선생님 200 두고 싶은데요. 여기서 100으로 뒀잖아. 100으로 두면 노년층 역시 16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분의 청장이 차지한 비율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각 연령층의 값을 몰라.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야. 유소년 부양비 16이라면 청장년층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유소년층이 16명 정도다라는 걸 의미해. 200이라면 30이라고 하는데 굳이 200이라고 둘 필요가 없어. 그럼 청장년층 100이로 했을 때 유소년층이 16명이야. 노령화지수 100이라는 것은요. 노령화지수 식이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이거야. 그러면 이게 100이라는 것은 분모 분자가 같다라는 것이지. 즉 노년부양비가 16이라는 거야. 따라서 똑같이 청장년층 100이랬을 때 노년부양비 16명이다 라는 거야. 이걸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청장년층은 100이죠. 유소년층은 얼마예요? 16이죠. 노년층 16이에요. 이거 보이나요? 분필이 이래. 그 다음에 청장년층 100이죠. 즉 따라서 132분의 100 이렇게 나누면 70% 이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계산 문제가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한 4년, 5년 전의 평가 문제에서는 인구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출제를 했지만 요즘 잘 안 나온 편이지만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1회였습니다. 어떻게 1회 1회 연결해서 할까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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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합시다. 1, 2, 총 5회이니까요. 자 2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실무 해설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 문제는 없어요. 자 기후 지역차에서 2번 문제 자료 한번 보세요. 그래프 보세요. 지금 교재 펴고 있어야지 얘들아. 어, 봐봐. 어, 어, 어. 여기서 하나만 더 확실히 체크하자. 강릉의 최하늘은 영상이라고 작년 평가원에서 나왔던 거 아니냐. 왜 강릉과 장수의 연강수랑 비슷하지? 둘 다 겨울강수랑 또 꽤 있는 다설치지. 그럼 둘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래, 최하늘이 어, 서늘한 것도 장수일 거야. 하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요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중부지방은 강릉의 최하늘은 영상이다. 영상이 바로 뭐야? 0.4도 정도 된다라는 거요. 알겠지? 요것도 기억해줘. 요걸로 꼭 체크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머릿속에 체크. 그리고 강릉과 군산 중에 어디가 춥다고? 군산이 추워. 그럼 연계창 어디가 커? 군산이 커. 최하늘이 낮을수록 겨울에 추울수록 연계창은 커.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왜 그래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료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요. 자, 재발이다. 사람인 이상 이렇게 접근해야 되죠, 우리는. 자료를 봤을 때 항상 큰 차이 나는 자료로 접근하십니다. 즉, 이 문제에서도 어, 다른 것 중에 어, 주택주의 아파트 비율 별 차이 안 나는데 이걸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이 3개 있잖아요. 이거에서도 제조업에서도 1등과 2등, 3등. 2등, 3등 별 차이 안 나잖아. 그럼 1등만 딱 보라는 거야. 농가인구 비율도 마찬가지야. 1등만. 주택주의 아파트 비율. 어, 그럼 이것도 1등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지. 1등이나 꼴등이나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화성과 양평 그리고 어디였지? 화성과 양평 그리고 고양이었니? 하여튼 뭐 그랬지? 어, 그중에서 제조업 1등은 당연히 공장이 많은 화성인 것이고 농가인구 비율이라는 것은요. 내 농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위성도시보다는 그게 졸락이겠죠. 양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주택 중에 아파트 비율은요. 물론 주택 중에 아파트 비율은 잘 들어. 아파트, 주택 중에 아파트 비율이라는 것은 최근에 건설된 주거위성 도시일 수는 높단 말이야? 근데 이 자리를 보면 고향이 조금 더 높더라고? 그래. 이건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확한 어떤 패턴을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용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렇게 새로 생긴 2기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건설합니다. 왜 일정한 면적에서 더 많은 층수를 건설할 수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가 워낙 부동산 가격에서 시장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분명히 무조건 무조건 들어가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보다는 확실하게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꼴등인 녀석을 찾으면 되잖아. 그럼 어디야 금교천락이 양평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기본 애티튜드입니다. 매너, 매너. 기본 매너야. 자료에서 칸은 매너야. 3개가 있어. 1, 2, 3, 4 순서 다 알 필요 없어. 차이가 크게 나는 거. 그게 1등이 크게 차이가 나? 그럼 1등을 찾고. 꼴등이 크게 차이 나? 그럼 꼴등을 찾으라는 거. 이거입니다. 그건 자료에서의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잊지 마세요. 알겠지? 이것도 물론 개념적으로는 그렇지만 무조건 이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한 번 정도 정리 그냥 끄덕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역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첫 번째 지역은 자, 이거는 순호 한세 가져온 거 아니에요. 선생님 교재에서 가져온 겁니다. 저작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혁신도시를 의미하죠. 혁신도시의 포인트는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도권에 위치했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서 바로 균형 개발하는 것이고 4차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지방에 어휴, 뭐 공공기관에 들어섰는데 지방에 뭐 산골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발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거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방의 거점이라면 각 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 강원도에 제일 잘 나가는 도 인구 제일 많은 원주대겠지. 예외는 분명히 있어요. 예외 없는 법칙 없지. 방금 주택 중 아파트 비율도 예외 없는 법칙 다 적용되는 거야. 자, 그리고 영남권이 쉽지. 영남권에서 잘 나가는 지역은 광역시 3개 아니냐? 대구, 울산, 부산 전라북도에서는 너희들 하나밖에 모르잖아. 전주 전라남도에서는 광주와 광주 밑에 있는 나주 예외인 지역이 어디냐? 충청권 지역에 충남이 아니라 충북, 진천, 음성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있는 곳이지. 폭파시켜라. 여기. 이것만 기억해준대. 이것도 이름을 진천, 음성, 진천, 음성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 없어. 서당하천에서 천안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것만 딱 체크해줘.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지. 제주시가 더 잘 나가잖아. 하지만 서귀포시에 있어. 예외는 충청권과 제주권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잘 나가는 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영남권에서 이제 또 여기 김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천 철도교통의 중심지고 여기도 공공기관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남지역에서는 바로 서부경남의 중심지.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있는 선생님고양인 제이제이. 진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집니다. 이게 혁신도시예요. 체크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경제자유구역인데요. 경제자유구역은 바로 개념이 바로 뭐죠? 항상 개념을 생각하세요. 혁신도시는 뭐다? 경제자유구역은 뭐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기업들에게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라. 언니 멋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세금 혜택, 관세 혜택, 여러가지 국가적인 재정적인 혜택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친구들이 기업을 하려면 어디 위치해야겠어? 강원도 평창이 참 안 좋겠지. 그지? 해안가. 외국에서 올 수 있는 우리나라 항구라든지 공항지역에 위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명한 항구나 유명한 공항지역을 중심화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이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인 인천항과 인천공항에 있는 인천송도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수도권에 있냐 없냐의 여부로 혁신도시 여기 남아있지만 기업도시 그리고 슬로시티 경제자유구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끝은 자료에서 많이 얘기해줬죠. 자 여기 선생님이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요. 여기 세만금이 있거든요. 세만금이 여기도 경제자유구역인데 빠졌어요. 작년 4월에 빠졌습니다. 아 왜 빠졌지? 아 곤란하다. 그래도 뭐 이거 의미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끝은 자료제도 세만금 군산 가르쳐줬는데 2018년에 빠졌더라고. 뭐 이런걸 갖다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게 경제자유구역이다. 위치 대략적으로 딱딱 딱딱 딱 내륙에 청주대구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 바로 슬로시티죠. 슬로시티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슬로시티에 출제될 수 있는 것 일단 경기도를 보세요. 수도권에 있냐 없냐 이걸로 이제 구분해주라고요. 왜 수도권에 없는 것이 혁신도시고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래. 자 수도권에 있지 여기 어디냐 서울에 동쪽에 있는 거 아니냐 그지? 양평, 가평, 펜션 가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남양주라는 곳입니다. 수도권에 슬로시티 남양주 있구요. 작년 9월 평가에 나왔던 여기 영원한 영월 사카사카 김사칸 면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하동 섬진강의 동쪽 녹차 하동이 있구요. 뭐 이런 것들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여기 완도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됐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셔메에 슬로시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 친구가 되죠. 이 친구가 어디입니까? 기억하셔야죠. 전주 한옥마을 꼭 기억하세요. 유네스코 문화에서는 아니야. 전주 한옥마을은 슬로시티야. 이거 정리해주세요. 경기도 있다라는 슬로시티 이 정도만 꼭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업입니다. 자 7번 문제구요. 선지만 좀 체크해봅시다. 가 나 연간 총수 출액 나 다 사업체당 출액 어 이거 어떻게 맞추냐? 우린 지역만으로 지역의 출액 1등 2등 요것만 받았잖아. 이거 어떻게 맞춰야 돼? 요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걸 출제한다라는 것은 통계자료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통계자료에 출액이 딱히 안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이 출제 구조 말고는 답이 안 됩니다. 자 수출액은요? 섬유가 적어요. 사업체당 출액은요? 섬유가 적어요. 즉 경공업은 중화학국보다 수출액이 적고 사업체당 출액이 적다. 요거로케 밖에 출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건 너무나 투머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6개 공업 중에 주요 공업 중에 섬유가 유일하게 경공업이어서 섬유와 중화학공업 간의 다른 공업 5개 공업 간의 비교만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T라든지 제철 석유라든지 자동차 얘들 간의 비교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이상은 자료해석이 아닌 이상 출제될 수 없다라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설 모유사 보면 신나가지고 자동차와 IT 중에 출액 어디가 많까 석유와 제철 중에서 어디가 많지 뭐 이런 거 출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절대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국 질이기 때문에 각각의 제조업이 어느 지역에서 발달했느냐 요 정도만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뭐야 이거 정의차라 돌았냐? 인구입니다. 자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개념 한 번도 정리해봅시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한 번 필기만 해주세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왜 왔니? 일하러 왔어요. 제일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 결혼하러 왔어요.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학하러 왔어요. 뭐 이런 느낌인데 알 필요 없어요. 두 번째까지만 아시면 돼요. 압도적입니다. 어디서 왔니? 가까운 데서 왔어요. 아시아에서 많이 왔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는데 1차 2차 3차 있잖아요. 농업? 제일 적게 하겠죠. 그럼 2차와 3차 중에서는 요걸 구분하는 게 출제되진 않지만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래도 공장에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2차 3차 1차 순서라는 거야. 그럼 이 외국인 친구들 어디 사니? 왜 왔지? 일하러 어? 그럼 일자리 많은 곳이 어디지? 공장이 많은 곳 사람들이 많아서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곳 네? 수도권이라는 곳이죠. 경기도 서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나 경기도 중에서 여기 꼭 기억해야겠죠. 네? 안산 꼭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비를 갖다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했던 거 성비는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경기와 서울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성비는 어디가 높다? 경기가 높다. 왜? 경기는 2차 산업이 발달했고 서울은 3차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요거 정리 자 그럼 국제결혼은요. 얘기해 볼까요? 국제결혼은 크게 두 가지죠. 국제결혼의 수 절대값 그 다음에 국제결혼이 그 지역의 결혼에 차지한 비중 상대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는요. 도시와 군 촌락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을까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많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비율은요. 네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이고 노총각들이 많은 군 지역에서 높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또 이제 국제결혼의 성비를 한번 얘기해 보죠. 성비? 성비? 외국인 신부 외국인 남편을 얘기하자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아니고 저기 촌락으로 갈수록 농촌에서 우리 노총각님들이 결혼을 못해서 국제결혼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신부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많다. 이렇게만 잡고 나시면 되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 개념을 꼭 머릿속에 박아두어 두시면 어떤 자론이 해석이 되거든요. 이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다시 한번 국내 외국인 왜 왔지? 일하러 왔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올까? 어린애들 유소년층 노년층 아님 청장년층 그래 청장년층 와야 되겠지. 그치? 이 친구들은 어느 일을 하는데? 공장에서 제일 많이 일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청장년층은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남자가 더 많아 성비가 꽤 높은 편이다. 라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어디 사는데 수도권지요. 경기도지요. 서울지요. 특히나 서울보다는 집값이 저렴하고 일자리에 가까운 경기는 안부지에게 많이 살 거야. 그 대표적인 것이 국경 없는 마을 있는 안 성 말고 안 산 이다라는 거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치? 경기와 서울의 외국인의 성비를 보자면 경기는 2차 산에 발달해서 남자가 많아 성비가 높아 서울은 3차 산에 많아 성비가 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됐어요? 오케이. 자, 20번입니다. 20번 참 좋은 문제면서도 까다로운 문제죠. 여기 그래프로 그래프와 표가 있는데요. 그래프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외로 맹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여러 개 광역시도 말고요. 그냥 저스트 그냥 시를 갖다가 혹은 시나 군이나 이렇게 찍어 물론 시승격시기 때문에 시밖에 없겠죠.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는 출제되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끝은 자료제에서 인구의 이동과 변화난원이 있을 거야. 거기서 우리가 도시의 역사를 정리했었죠. 60년대 어떤 거 70년대 어떤 거 90년대 어떤 거 2000년대 어떤 거 2010년대 어떤 거 요거 틀에 맞춰서 딱딱딱딱 출제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변화 요 자료만으로는 너무나 출제되면 안 되고요. 표랑 같이 봤을 때 표만 해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15년의 인구고요. 요것이 바로 시승격 연도인데 시승격 연도는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시승격 연도를 통해가지고 아 최근에 가까울수록 최근에 인구가 급성장한 곳이구나 요런 것도 우리가 도시 변화 역사에서 접근하는 포인트가 있죠. 또 출제되는 게 자 봐요. 지도에 고양이가 나와 있잖아요. 고양이는 서울의 주거위성 도시 아니냐. 성남 고양이 용인 성남 고양이 드래곤은 인구가 100만명 근처다라는 거 요런 거 우리가 팁으로 알아둬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끝은 자료에 정리했던 것 중에 100만명 이상의 큰 도시 창원도 있을 것이고 또 성남 고양이 드래곤 얘들도 100만명 근처다라는 거 정리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각 도별 인구가 많은 곳들 정리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고양이 말고도 성남이나 용인이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용인이 만약에 출제된다면 시승격 시기가 92년이나 좀 더 최근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할 수가 있고요. 항상 자료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차이가 큰 값 즉 1등 봤으면 꼴등을 보는 게 좋아요. 인구 규모 차이 완전히 크게 아주 제일 좋은 거 8만에 육박하는 거 군이랑 별 인구 차이 없는 거 군과 시가 5만명인 기준이잖아. 군에서 조금 인구가 많은 거 여길 출제하는 겨 그럼 상대적으로 촌락 느낌이 나는 거 뭐니? 고향 춘천 오이 강원도 도청 소재지지 아산 서당 하천 잘 나가는 제조업 핫한 지역이지 안동 뭐 딱히 핫하진 않지만 최근에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려고 할까? 뭐 이런 느낌 하지만 김제는 그래요. 김제 지평선 축제잖아요. 그치? 군산 새로 군 김은 저주 살 때 그 김제입니다. 가장 군 같은 느낌이 나는 촌락 같은 느낌이 나는 김제가 바로 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승격 연도 이거 어떻게 외우냐? 몰라 알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춘천과 아산 안동 중에서 그 다음 아산 찾으면 되겠죠. 아산은 인구가 그 다음 많을 겁니다. 왜요? 하충이니까요. 그리고 시승격 연도 어 선생님 이거 두 개 차이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 사실은 맞아. 둘 인구 차이는 별로 없잖아. 하지만 시승격 연도를 봐라요. 다는요. 1949년 옛날부터 전통의 강우요. 옛날부터 인구가 많았던 곳이고 옛날에 49년 50년대 때 28 50년대 때 시승격이 됐다라는 것은 되게 큰 도시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자 그럼 95년 최근에 성장한 가가 바로 아산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다화라는요. 49년 50년 약 50년과 60년 10년 차이 10안 4년 차이네. 의미가 없어. 시승격 연도는. 그럼 인구수로 접근하는 거야. 인구수로 또 꽤 차이가 크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이 문제 검수를 갖다가 마친 거지. 사설 모의고사는 다른 부분이라는 거야. 다 알아. 땡깡 부리는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료가. 그럼 안동과 춘천 중에 어디가 인구가 많을까? 당연히 춘천 아닙니까? 왜 춘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동은요? 춘천은 도청 소재지인데 안동도 도청 소재지인데 여기 넣은 것이고 춘천은 예전부터 도청 소재지였잖아. 또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죠. 우리나라는 서울과의 접근성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잖아. 그치? 또 전철로 연결되고 그리고 뭐 닭갈비도 있고 마지막 빼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네 어디냐 다가 바로 춘천이고 나가 안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인구변화 그래프 이걸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괜히 헷갈립니다. 알겠지? 수도권 내에서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위성도시 중에 주거위성도시 1기 2기 공업위성도시 1기 2기 금교촌락이면 우리가 인구변화로 접근해도 그래프로 접근하지만 굳이 인구변화 접근하지 말고 표로도 충분히 해석한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2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약간 끊어서 갈게요. 또 우리 TCC인데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 싫어하잖아. 그럼 3회부터 5회까지 쭉 끊어서 또 한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3회부터 5회까지 문제 꼭 집중해서 풀어보시고 몇 분? 25분 동안에 다 푼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꼭 만점 받아오세요. 오케이? 좋습니다.